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노동자로 처음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병원 노동자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할머니들의 그 억울한 삶들을 알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켜줘야 된다. 한편 땅이 다가올수록 우리 가슴은 저흥처럼 사랑의 일념을 떠올리는 저흥처럼 꽃을 벗게 우리 가슴은 저흥의 마음 우리 부생으로 희망이 됐고 지금도 저흥이라고 아하하 여긴다면은 날마다도 너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니 우리가 지쳤다고 믿는다면 그건 하루 밤의 꿈이라는 걸 또다 몰아쳐가자 끝이 올수록 저흥처럼 저흥의 마음 우리 부생으로 희망이 됐고 지금도 저흥이라고 알아라 여긴 저흥의 마음 우리 부생으로 희망이 됐고 여긴다면은 날마다 희망이라도 저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니 우리가 지쳤다고 믿는다면 그건 하루 밤의 꿈이라는 걸 움직여라 몰아쳐마다 끝이 올수록 저흥처럼 내 눈을 확나 내 눈을 잘피여 사랑해 아무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시인 선후배 86타 수요 시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간